가장 마지막에 행세됐던 게 2019년이죠? 맞아요. 저희가 작년에는 쉬고 오셨죠. 그때 100만 명 이상의 인파들이 함께 오셔서 함께 떠들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대로 품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저희가 짧게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영상 만나보시죠. 바닷물이 사그라들고 파도가 잠잠해지면 드러나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라는 오직 하늘만 허락한 길 서로를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신비의 동행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신비의 바닷길은 뽕할머니의 그리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호랑이를 피해 서로 각기 다른 섬으로 헤어지게 된 뽕할머니의 가족 바다를 사이에 두고 가족을 그리워했던 애타는 마음은 이내 바다를 갈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한다름에 내달려 갔던 신비의 바닷길 오늘날 진도의 사람들은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기리며 바닷길이 열리길 기다립니다.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 의심면 모도리를 잇는 신비의 바닷길 사람이 아닌 오직 하늘의 뜻으로 열리는 길이기에 사람들은 감동입니다. 과거, 뽕할머니의 간절함이 오늘날의 즐거움으로 맞닿아 있는 순간 사람들은 이 순간을 잊지 않고 다시금 되새깁니다. 주민들은 북을 함께 치며 땅의 울림을 만들어내고 관람객들은 바닷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진도의 전통과 문화, 예술, 역사를 경험하고 만끽합니다. 섬과 섬을 잇는 진도 신비의 바닷길은 과거와 현재를 잊고 전통과 현대를 잊고 사람과 사람을 잊습니다.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찾은 방문객은 약 53만 명. 그 중 약 3만 명이 신비의 바닷길을 체험하기 위한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Welcome to Chimdo! I'm here for you! I'm Chimdo to Ohio! Welcome to Ohio! Hey, 화이팅! Chimdo to Ohio! I love Chimdo! 6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3점. 세계인이 사랑하는 명품축제로 자리내기 배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입니다. 자연의 신비로운 섬리와 뽕할머니의 전설이 어우러진 것. 하늘이 허락한 날, 하늘이 허락한 때 열리는 신비의 바닷길은 감동에 있는 스토리와 아름다운 자연, 진도의 문화, 예술, 역사가 어우러진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수로 나의 regional Vinco, 신호의 문화, 예술, 시각 세계, 예술, 시각 세계,한직, 지사, 삼성, 아마도 Courthand, 이런 문화기 배워지지지 않고 그러나 이번 주에 문화, 예술,